무슨 일이야? 궁에서 알게 된 동무가 있는데 아프다고 해서 좀 살펴보려고 내가 모르는 동무가 있어? 그럼 내가 동무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그래 아무튼 나 없다고 사고치지 말어 황호폐하게 대들지 말고 해저평 어른한테도 빌미 잡히지 말고 알았지? 하오면 전하 이만 물러가겠나이다 설이야 막금을 만날 거야 만나서 우리도 모르는 어머니의 길 꼭 듣고 올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? 무슨 생각을 무슨 생각을 생각해? 생각해